이어서 후원 및 협찬 내용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이렇게 빼백하게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. 우리 대회장이신 광명 크로랑스 백화점이 아까 축사 말씀하셨죠? e스포츠 주식회사 문기주 회장님께서 행사 기부 후원금으로 500만원과 쌀 10키로 200포 후원하셨습니다. 박수로 감사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세계아트페어 최지연 부회장님 30만원 어디 계십니까? 아 예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세계아트페어 염채수 공동대표님 물 500병 함께 하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약초사부님 산상주 10병 감사합니다. 네 이근사 황칠아카 대부님 황칠비도 140개 후원하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황칠박걸리 40병 우원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빵왕 메가당 빵집 빵 우원하셨고요. 네 박수 쳐주세요. 네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박기숙 대표님 영주사가 생사과 주스 우원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3분만 더 하면 됩니다. 이에스 청담위원의 우리 임태길 원장님 피부 마사지 케어 상품권 우원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이재감 홍보위원장님 이게 타로에끼스 무슨 에끼스 타조에끼스 타조에끼스 타조에끼스가 있어요? 어 타조에끼스 응원해주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뜨거운 후원을 통해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